아 진짜 아 이거는 너무했다 진짜로 아 너무 약간 화가 나는데요 아 이건 아니지 아니 이거는 화가 나잖아 아니 이거는 맛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모독행위에요 모독행위 32강이나 있어? 이걸 32개나 봐야 돼? 이걸 32개를 봐야 돼? 둘째에요 역겨움의 그 상보리에서 한돌기 조그만 꽃이 하나 피어있어요 제가 이거 1등한 거 먹어보겠습니다 그럼 딸기라면보다 더 역겨운 거 있으면은 그거 먹어볼게요 대신 딸기라면 1등이면 안 먹음 근데 진짜 솔직하게 할게요 솔직하게 딸기라면보다 더 심한 거 저 근데 괴식 유튜버 아니에요 자 최악의 음식 조합 월드컵 과연 이거는 딸기라면을 이겨라야 사실 자 갑니다 어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어 이거 괜찮아 일단 번데기라면은 비주얼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음식의 조합은 맞아요 뜨겁게 먹으면 돼 그 다음에 케첩 바나나는 케첩은 어디에나 오케이에요 케첩이란 음식은 치트키야 치트키 어디에 뿌려도 맞나 음 이걸로 고를게요 괜찮아 이거 먹을만해 진짜로 아 여기서 좀 선 좀 넘네요 아 초콜릿 우동 좀 하아 아 이건 아니지 아아 일단 오일치즈는 아예 아예 뭔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일단 파는 거기 때문에 제품이잖아요 제품? 최악 고르는 거죠 그러면 일단 초콜릿 우동 하아 이거는 어? 어? 뭐 하는 짓이야? 이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원래 아메리카노 시럽도 넣어 먹잖아 이거는 뭐야 이게? 이게 문제야 이게 탄탄탄이야 탄탄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일단 밥 먹고 빵 먹으면 목이 목이 좀 많이 멜텐데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식사 이거 이거 부모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 중에 하나거든요 컴퓨터 앞에서 식사하기 아 일단 이거 일단 얘는 괜찮아요 어 유자 아메리카노는 아무 느낌도 안나 어? 흐하하하 거기 naj 어허 mock 흐 Chapel 아 삼겹살 아니 삼겹살 빙수요? 이 TV 나온 거예요? 내 인생에 팥빙수? 아니 팥이 어딨는데.. 흐 Netflix 아니 팥이 어딨는데 팥빙수라 그래 괘씸하죠 삼겹살 빙수인데 팥빙수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 거기다가 또 나물까지 얹었어 야 이게 맛있을까? 근데 왜 삼겹살 자체가 맛이 있는 음식이여가지고 은근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삼겹살 비용수는 진짜로 맛있는데 먹으면서도 웨이비재를 못하네요 와 익명이 감사하.. 아 그니까 저도 이거 약간 인류에게 약간 이른 음식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화가 좀 나는데 일단 괴식이 화나는 부분이 뭐냐면 뜨거운 걸 차게 먹거나 차가운 걸 뜨겁게 먹으면 거기서 약간 일단 가볍게 화가 나요 그 다음에 두번째 화나는 요소는? 찾아보니까 삼겹살 저 밑에 팥이 깔려있어요 폭충격 아 팥이 있구나 아 이게 팥이구나 아 그러면 인정 이건 괜찮겠다 어 이거 이 약물고 괜찮구요 음.. 오이가 일단 너무 많아 이건 좀 그래요 어 오이가 조금 양이 적었으면은 좋았을텐데 일단 오이가 너무 많아요 오이는 약간 향 느끼려고 조금만 먹는게 괜찮거든요 다른 음식하고 섞였는데 오이가 이렇게 많으면 다른 맛이 하나도 안날 것 같애 어... 이거 이거 이거她 싫어 하 normale 아 switched 아..C2 이거 너무 싫어 진짜 이것도 선 넘었는데 이게 더야 생각해보면 달기라면 근데 아직까지 달기라면 înioga enioga 이건 못 먹어 이거는 물 안주면 못 먹어요 이거는 근데 은근 있어요 케이크에 김치 싸먹는 사람 은근 있지 않나 케이크 느끼하다고 김치 먹는 사람 있는데 물론 이렇게 먹진 않지만 옛날에 본거 같은데 케이크에 김치 그쵸 있어 바나나에 김치 싸먹고 케이크에 김치 싸먹고 있다니까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맛의 밸런스를 보면 이게 괜찮지 않나 싶어요 생긴게 생긴게 좀 먹으라면 이거 안 먹을래 이거 아 이거 싫다 귤밥 맛있나? 괜찮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비주얼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너무 약간 무슨 역병에 걸린 것 같은 좀비, 굴 이런 느낌이야 이거는 오히려 멸치를 뺐으면 좀 더 괜찮아 보이지 않았나 싶어요 귤밥 좀 싫긴 한데 이게 더 싫어 돈까스 아 나 이게 이거 좀 화난다 이게 화나는 이유는 이렇게 먹어도 맛있긴 할거에요 근데 그냥 먹으면 더 맛있어 여기도 파인애플이고 저기도 파인애플이네 아니 누가 자꾸 파인애플을 음식에 막 아무데나 막 넣는거야 도대체 누가 자꾸 파인애플을 자꾸 막 아무데나 막 넣는거야 누구에요 도대체 아 이게 너무 싫다 이건 오바지 아 이건 너무했다 진짜로 비주얼이 싫어 맛을 떠나서 비주얼이 너무 싫어 이것도 무슨 역병 걸린 것 같아 근데 일식피자 김치 밀크쉐이크 프라이드 치킨찌개 김치랑 밀크를 왜 셰이크하냐고 왜 썩나고 이거 근데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약간 자취생 꿀요리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킨이 남거나 그러면 물론 저는 치킨 남아본 적이 한번도 없지만 김치찌개만 끓이면 약간 맹하니까 고기 건더기를 구한다 요런 개념으로다가 해먹으면 괜찮을 것 같고 요게 어 좀 싫으네요 아아 아아 아 이거는 그냥 테러잖아 푸드 테러리즘 아닌가요? 아 이거는 아니지 이건 진짜로 아니지 아니 그냥 라면을 먹고 다음에 아이스크림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그걸 왜 거기다 쳐박어? 어? 아 이거 화가 나 맛 자체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좀 부드러워지고 차가워지겠지 뭐 그리고 이거는 이거 실제로 이거 광고한 건가요? 실제로 나온 제품이에요 이거? 아이유님이 광고하셨기 때문에 요거는 맛있을 것 같아 쌍잠 맛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 이거 너무 싫어 민초 붕어빵 우유밥 이거는 나 저는 괜찮아요 솔직히 음 이건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약간 민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발 팔아주세요 아닌가? 그죠? 민트초코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다고 막 어 싫어 이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싫다 어 근데 딸기라면이 안 나오는데? 어 나왔다 아아아아 씨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샌드위치 이름이 이름이 열받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팔겠다가 아니라 어그로를 끌겠다 해요 약간 유튜버 마인드야 이거 알찬 컨텐츠를 만들겠다가 아니라 썸네일로 어그로를 한껏 끌어보겠다 썸바마인드 굉장히 괘씸해 근데 상대는 진짜 이렇게 화날 수가 없어 진짜 맛은 있겠죠 뭐 내 생각에 라면 맛이 변하진 않을 것 같아 솔직히 맛 자체는 그렇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라면에 딸기를 넣냐고 요거 솔직히 먹어보고 싶다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사진이 중요하다니까? 뭔가 되게 달콤한 뭔가 디저트 같아 보이기도 하고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초콜렛은 또 뜨거우면 또 맛있다? 그거 그거 뭐지 이거? 그 꼬챙이 이렇게 초코 고문 시키는 그거 뭐라 그러지? 아 퐁듀 퐁듀 퐁듀처럼 뜨거운 초코를 이렇게 먹으면은 더 달콤해 맛있겠는데? 우유밥은 좀 궁금하다 근데 저 우유도 좋아하고 밥도 좋아해가지고 우유밥도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라면도 좋아지는데 은근 괜찮을 것 같은데? 그죠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제 코코볼 같은 거 좀 고명으로 넣어가지고 우유 넣고 끓인 죽이 있어요? 그걸 타락죽이라 그래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명칭이 멋져요? 인터넷 소설 감성을 되살린 그런 죽인걸? 크크크크크 오늘은 타락죽인가? 크크크크 인간세계에서 이걸 먹게 되다니 크크크 아 수라상에 오른 음식이에요? 아 진짜? 그러면 우유밥 이거 괜찮은 거네 거기에 이제 코코볼 뿌려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우유밥 코코볼 코코볼 빼고 코코볼 대단합수? 이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김 떡국 같은 데다가 김 이렇게 찢어서 넣어서 먹잖아 맛있는데 그러면? 그죠? 그럼 맛있지 않나? 국물만 먹는 그 심심함도 약간 덜어내주고 그죠 그죠? 근데 이거 우유라고요? 음... 우유도 국그릇에 담으면 이제 국이 되는 거 아닐까요? 우유도 이제 봐봐요 여러분 저희 사람으로 태어났죠? 근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생이 되죠? 난 같은 사람인데 내가 중학교에 들어가면 중학생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유가 있어요 컵에 담으면 우유야 근데 국그릇에 담으면 그러면 이제 국이 되는 거죠? 그쵸? 제 말 맞죠? 맞잖아 나 사람이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초등학생 됐어 그쵸 그쵸 그니까 지금 국과 김은 괜찮다 요걸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유에 국을 넣으면 아니아니 잠깐 그럴 수 있죠 갔는데 이제 그 강씨 친구네 집 아버님이 아 선우 이놈 괜찮네 어? 너 우리집 와있을 동안 강선우 해? 그러면 거기서 안됩니다 아버님 저는 김씨 집안을 지켜야 합니다 이러지 않고 그냥 하하하 네 그래요 저 강선우 할께요 하하 짜장면 사주세요 아저씨 아버지 이렇게 약간 넉살좋게 그럼 제가 서울대 견학가면 서울대생이 되는건가요? 그 때 순간만 그 순간만요 음 그 순간만 전 잠깐 서울대 견학 올 동안은 전 서울대생이야 이러면 사람들이 다 그냥 그래 이러고 넘어가요 어 다 넘어갈거에요 절대로 야 니가 시험을 보고 어? 수능성적을 얼마 최저등급 맞춰와야 니가 서울대생이지 어떻게 니가 지금 서울대생을 주장을 하니? 라고 아무도 안그럴 거야 다 그냥 그래 어 다 수긍해줄거에요 나 앞으로浜하님 방송에 선반님 나오면 선반님도 그건 아니죠 그거는 하마하 방송은 예외 입니다 안 나가야겠다 그냥 어 나가면 나가면 하마할게요 다윗이라면대 일식피자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어 명절 음식이 잔뜩 남았는데 아빠나 엄마가 갑자기 뭔가 실험정신이 발동한거야 그래가지고 요걸로 한번 피자를 만들어볼까? 라는 몹쓸 생각을 만들어버린거에요 그죠? 그런 스토리텔링이 가능해 그리고 억지로 하나 먹었잖아 누가 먹긴 했어 이거 딸기라면 이거는 그냥 화가 나 이거는 화가 안풀리네 왜 이거 이거 내가 봤을때 이거는 괘식으로 할라그런게 아니라 먹다가 떨어뜨린거 아니야? 그리고 사진 찍은거 아니야? 아 이거 너무 화나는데 저게 맛있다고요? 저거 가게 홍보하시는 분들이 쓴거 아니야? 파워블로거들이 쓴거 아니에요? 이게 맛있다고요 거기다? 이게 진짜 맛있다고요? 이게 왜 맛있지? 맛있으면 더 화날거 같은데? 아 난 이걸 못참겠어 자 결승전 딸기라면이냐? 와 내가 라면을 좋아하나봐 라면을 더럽히는걸 용서할수가 없네 라면에 넣어도 되는것들 참치 개 맛있어요 그 다음에 고기 넣어먹으면 또 그렇게 맛있습니다 또 맛있는게 우유우유 넣어도 맛있대요 아까 우유라면 느낌인건가 이거 음 보다보니까 화가 점점 누그러져요 보다보니까 점점 화가 누그러지고 약간 맛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하는데 보다보니까 지금 32강부터 결승전까지 한 4번정도 봤잖아요 아 근데 딸기라면이 근데 솔직히 더 진짜 그냥 의미없이 맛이 없을거같애 이거는 의외로 맛있을거같은 느낌이 약간 오긴해요 맛이 그렇게 좋아져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솔직히 딸기라면 더 싫거든요 근데 딸기 고르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아무것도 안먹어도 되요 그러면 여러분들 주작이라 그럴거가 뻔하셔가지고 제가 딸기라면보다 더 이상한게 있을시 그거 먹겠다고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싫거든요 이거 고르고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아 레시피가 왜있어 그냥 딸기 고르겠습니다 아 이거는 내 마음을 속이질 못하겠어 우유밥 1등 고김캐 2등 아 아이스크림 라면이 3등이에요 의외로 뭐야 딸기라면이 그러면은 딸기라면이 와 16등이나 돼? 이걸 먹고싶다고 사람들? 건지면 되니까? 아 그런식이면 딴것도 다 다 그냥 김치 건져내고 이러면 되지않나? 맞죠 뭘든 맛은 솔직히 지코젤리가 제일 맛없을걸 여기있는거 다 맛있는 편일걸요 chaîne과 비슷한 사진 남ети 에이 도 GE 띵 엔듀 띵 엔듀 уг 띵 Ob 띵 띵 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